안녕하세요. 저는 로커스에 이번에 라이팅팀으로 신입으로 취업하게 된 유라빈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광고 업계에서 되게 유명한 회사인 걸로 알고 있었고, 이번에 레드슈즈 한 것도 있고, 되게 규모도 크고, 그리고 퀄리티도 굉장히 좋은 회사인 걸로 알고 지원하게 됐어요. 저는 일단 학교를 CG 쪽으로 전공을 했었고, 1학년 때 과 선배님께서 동아리 드는 거 어떻겠냐고 먼저 권유를 하셔서 성적 관리도 해야겠다 싶어서 들어갔는데, 마침 그 연구회가 룩뎁 쪽 연구회였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저랑도 잘 맞고, 그렇게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룩뎁 쪽을 공부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를 제작하는 거에 대해서 자세히 잘 알지 못하고 제작을 했던 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결과물이 회사에서는 원하지 않는 결과물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도 별로 좋지 못했고, 그래서 1년 동안 혼자서 계속 공부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좋은 멘토를 만나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학원을 찾아보다가 여러 학원들이 있긴 했는데, 제가 CG5 홈페이지 들어갔는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취업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저희 학원이. 그래서 그것보고 일단은 1순위가 저희 학원이었기 때문에 바로 상담을 받으러 부산에서 올라와서 상담을 받았는데, CG5에서 했던 포트폴리오 영상들을 봤는데 너무 멋있고 굉장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학생분들이. 그래서 그것보고 등록을 결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보고 등록을 결심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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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무 .... 아 안녕하금될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